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아프입니다 네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죠? 나는 정말 뷰티 유튜버는 절대 못할 것 같아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구독자가 저희가 지금 2월 1월에 그거를 봤는데 여자분이 67%로 남자분 모두 높더라구요 왜 그렇지 갑자기?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구요 남성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성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의 메이크업입니까? 그날은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갔기 때문에 네 좀 살구살구하게 어 약간 좀 그래서 섀도우도 타고 쌤은 원래 여러분 웨딩 전문이시라서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가져오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손예진 손예진 웨이크 어깨에 손예진 웨이크 어깨에 손예진 진짜 대박 아플 달리는 거 좋으면 좋지만 너무 가당치도 않으니까 자꾸 댓글이 난 거 같아 만약에 뭘 닮았다고 해서 내가 어 저 그렇게 닮았다고 하면 많이 들어와요 나는 그러면 아 지랄구 갑자기 아플 맞아 맞아 너랑 살구야 너랑 살구야 너랑 살구야 여러분들 해림쌤이 공고하시는 인스타 있죠? 네 인스타에 링크가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시면 있어요 해림쌤이랑 치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3만원대인데 만원대 후반까지 어 클리오에서 3만원대인데 해림쌤한테 특별히 만원대 후반 때 공고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색깔이 많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용감 있죠 여러분들 좋게 색깔이 너무 예뻐 망구쳐 망구쳐 올 3만원 후반 때 저는 진짜 제 돈 주고 살 거거든요 여러분 인증해서 또 네 제가 눈 동자 라인으로 여기 밑에 라인을 항상 그리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제가 이게 라식소절라고 렌즈를 오래 끼니까 너무 건조하다 일회용인데도 그래서 요렇게 꿀팁 이니스프리 했습니다 별총총꽃빛 별총총꽃빛 3호 했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 안 한 거 같은데 네 오늘 처음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쌤이 글리터를 올리는 거랑 제가 올리는 거 완전 틀려요 제가 여기가 막 리프팅에 실수를 많이 해서 많이 쳐져가지고 여기를 안 잡아주면 되게 악플 중에 얼굴이 흘러내려요 그만 성형하세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꼭 패딩에 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약간 애프리콧인가? 롬앤베러댄치크 탠저린 탠저린 치크예요 이 새로운 색깔 정말 안 하는데 어떠신가요? 보시나요? 보시면 이 베이스도 쓰리스에 있는 베이스를 바르면 여러분 보이세요? 이렇게 베이스가 너무 오 저 점 찍은 건가요? 어 점이 좀 같죠? 응 오늘의 립 컬러는 여러분 아 조성화2 웨니티2 제로그램 맨틴 로즈 패닉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랄코랄 메이크업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가요? 정말 속눈썹 칼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살아있지 않나요? 그리고 오늘 볼터치는 제가 안 하던 색상을 했는데 헉! 어떤가요 여러분 메이크업 한번 알아봐요 짠 우선 제가 이런 걸 안 찍으면 네 제가 합쳐받은 나라가 제존으로 그럼요 안녕 안녕